우리 결혼할래요? 나랑 선지 씨는 좋은 동료이자 친구를 사는데 넌 왜 항상 겨우 그 정도의 만족을 하니? 혹시 오늘 좀 격하다 넌 뭐 오늘 사XX도 했냐? 사유하다 워낙 쿨한 사람들이니까 이거 보이시죠? 이거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? 네가 사람을 둘게 만들잖아 어린 게 야 이런 광XXX야 진짜 근데 나랑은 왜 자XX이? 이게 막 남의 남자랑 막 하는 거 같지 좋아 같이 하던 게 있어서 공동작업 중 많이 사은가? 충분히 사 이 미칫XX야 이 미칫XX야 저희가 이혼은 했지만 이별은 안 했거든요 수정도 만난 사람 그 일정은iadLEY 수정도 만난 일